지구상에 이 남자 둘밖에 없다 아니 아까 전에 말 잘하시다가 카메라 맡기면 게시 농도가 술하고 고기는 산성 감자 고구마는 알칼리 식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산성과 알칼리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중화 그렇죠 중성이 되죠 리트머스 용지 보면 산성과 알칼리가 있잖아요 리트머스 용지 오랜만에 들어가요 과학시간에 배웠던 거 스포이드 비커, 여두 용액 이런 느낌이에요 용도 용액이 좋다 먹고 나서 꼭 감자 고구마를 먹어줘라 아 중화가 돼서 속도 편하고 아 아니 과학시간에 안 좋으쇼? 과학시간에 뭐 하셨어요? 과학시간에는 저 액션 저 선반밀링하러 갔는데 공고 나왔거든요 뭐라구요? 선반밀링 용접하러 갔는데 공고 공고 네 공고 나와가지고 과학시간이 빨랐어요 나는 농고 농고 아오 형 과는 무슨 과 나왔어요? 기계과 기계과 광채형은 인문계 나왔어요? 저요? 네 저는 인문계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저요? 오골계 이런거 하면 안돼요 오골계는 안한대요 무지개 아 아이로 쳤네 아이로 쳤어 형 오골계 아 얘가 너무 생겨서 네 이거 뭐였지? 거기서 터져 내가 꺾였어 뭐였지? 밀링했다고 했나봐 밀링 선반 밀링 선반에서 이미 끝났어 아 이미 그거 듣고 이제 약간 멘탈이 나갔구나 패배 인정 더 이상 나올게 없었어 오골계 이상이 안나오네 아 아 이보우씨는 뭐 나올까요? 무슨 개예요? 액션 나는 조개 하하하하하하 조개 뭐라고요? 조개 하하하하 오골계 한번 이렇게 조개씩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그제그 얼기설기 하는 이유는 산소가 통해야 돼요 아 산소 그래야 잘 찾아요 이렇게 붙어있으면 네 산소가물 안내면 안타니 네 산소 이보우씨도 추석 때 산소 성묘 많이 가시죠? 네 아주 좋아요 손님이 하고 있네 또 왜 진짜 하하하하하하 어? 개그맨 아니랄까봐요 아 내 분량이라도 하하하하 자꾸 아저씨가 끼어들었어 내 분량 하하하하 아니 이보우씨가 이렇게 요거 들고 있으니까 네 약간 망태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 망태 아저씨 네 동네에 그 다리 밑에 사실은 찍게 망태 아저씨 이야 죽인다 이봐 이야 그냥 캠핑의 팁 네 삼십 일곱가지의 캠핑 팁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오늘 음 뭐 한 두가지는 알려드린거 같네요 환상 아칼리성 하나 그 다음에 오물정자로 넣는거 하나 빈캔 하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캠핑은 야전이에요 야전이에요 원래 유럽의 군대 문화에서 나오는게 캠핑이잖아요 아 군인들이 행군하면서 네 네 숲속에서 어 그렇지 야생동굴 잡아서 구워먹고 또 이동하고 네 캠핑 문화가 원래 유럽의 네 군인들 문화에 나온거라서 네 주변에 있는 것들을 네 최대한 활용을 해서 네 생존 게임이니까 네 야 야생이잖아요 네 야생에서 어 아주 따뜻한 난방장치로 사용할거가 있는데요 야 난방이요 부호씨도 그 여름에 반팔난방 많이 입으시죠 네 난방 티셔츠 아우 역시 네 아주 좋아 네 우리 광수씨 여기에 숱이 만들어지면 네 수술 네 모닥불 숱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오 음 그냥 이 숱 이용할게요 네 여기다가 생기면 이거 넣으세요 네 요거는 이미 아까 했던 숱이니까 네 그래서 넣어서 재활용합시다 활용을 어떻게 캔에 담아서 어떻게 무슨 용도로 쓰는 건지 궁금하죠 네 그렇죠 앉으세요 뭘까요 네 우리 개미알끼님이 네 가장 큐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뒤에 좀 떨었어요 네 그쵸 앉으세요 네 자 여기 앉아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넣고 아 엉덩이 밑에 조금 있으면 엉뚝 깜짝 해줄거에요 아 진짜요? 오오 자 나 연극했어요 양모에서요? 양모에서요? 오오 그럼 기본 배우에 대한 그게 있으시겠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럼 뭐라 불렀어요? 어머니를 아버지라 부르고 이거 아니야? 날 매형이라 불러요? 옛날간 오 옛날간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명태라 부르고 누나를 매형이라고 불러야되는데 아이 약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를 명태라 부르고 명태라 부르고 어머니를 액션 어머니를 과메기라고 불러야되는데 과메기라? 웃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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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배에 웃었어 웃었어 자 아까 이보호씨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를 명태라 부르고 어머니를 과메기라 부른다 요거까지 갔는데 네 이광채씨는 좀 더 좋은 애들이 아 저는 그렇게 멍성을 깔아버리면은 예 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새아버지라 부르고 예 어머니를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 이렇게 들어오면 안돼 이런거 이보 스타일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망둥어라 부르고 어머니를 키조개라 불러야되는 엑시 엑시 엑시네 대카벨의 마음을 아십니까 대카벨의 마음을 아십니까 대카벨의 마음을? ез쪽의 마음을 아십니까 너와 이거 또 지연됐던 메모리다 이거 뭐 준비해 왔다 내가 갈게 망태 아저씨 아이고 아이고 코로나 아니에요? 아 예 연기가 들어갔다 알겠습니다 자 먹방 누가 또 제일 맛있게 먹나? 에? 미키씨도 안 드시나? 아 이거 찍고 저는 항상 뒤에서 묵묵하게 형들이 이제 날개를 펼치면 그 날개를 받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 맨 뒤로 다 맛있게 먹고 제가 열심히 편집하고 재밌게 나오면 되는거죠 오우 야 타가지고 또 보면 청취자들이 안 걸릴 것 같다 마시고 지금 2020년이죠? 예 한번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6.25전쟁 때가 생각이 나게끔 도덕이 이런거죠 꿀꿀이죽 꿀꿀이죽 야 이거 내가 봤을때 한입 크게 배물어야지 좀 그래 바로 배물 이거 뜨거운데 아이 그래 그러면 이빨 다 빠질거 같은데 아 그냥 먹으면 뷰가 안나와 오우 카메라가 있으니까 너무 맛있다 오우 카메라가 없으면 오우 고구마 오우 고구마 오우 야 와 맛있다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이 부분은 잘 익었는데 이 부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네 통과 김치 알다리 안익었네 알다리 아살아살 낙추기 아살아살울 나박김치 이야 이건 뭐야 진짜 이거 음 다른거 이럴 어 말이었대요 요거는 진짜로 잘 익었어 와 털어 ㅋㅋㅋㅋㅋㅋㅋㅋ 모르는거 아닌거죠? 아니 지금 3월달인데 내복을 입고있어 3월에 내복을 입어? 모르는 틈을 했다 그 느낌이 아닌거 같은데 이거를 줄여서 이거를 줄여서 딱 줄이면 여기 이거 줄이는 법을 모르겠어 뭐라고요? 이거 줄이는 법을 모르겠어 옛날에 어닝이 있지 어닝 찾는건 똑같아 지금 어닝 어디에 둔것처럼 이거 줄이는 법을 어? 사장님이 안 알려줘가지고 벌어버리겠네 이거 잠자야되는데 해병대 수색대 나오신 분 해병대 월대가 있어 이게 비핵괄 나왔잖아요 제가 잠깐만 이거를 보면은 여기 여기 땡져봐요 어? 이거 부러질까봐 지금 여기 애매해 예예 부러지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 부러져 이거 지금 뭔가가 아 이거 진짜 모르겠다 야 진짜 몰라 이거는 야 미키야 이거 우리 지금 이거 연음 잘 모르겠다 니가 좀 해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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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네 야 무슨 캠퍼로서 준비가 되어있네 아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어 아 와 완벽하네 준비된 캠퍼네 자 오 오 야 아 기가 막히다 야 야 제발 씻으면 안 돼 아 몰라 아 아 아 추워 아니 아니 야 원래 누우면 이거는 수평으로 보면은 이 사람 까봐 하하하하 야 진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누워봐봐 니는 거기 내가 볼 때 2층은 아니고 밑 밑에가 맞겠다 2층 누우면 밑에 사람이 잠을 잘까요 도대체 불안해가지고 그렇지 불안해서 떨어지면 그냥 바로 그냥 그건 채소 뭐 샌드위치 그렇지 이 무엇이 뭐라고요? 벌레 있나봐 어 왜왜 간지러워 그 안 씻어서 간지러운거 아니에요? 아니 벌레야 100% 벌레 아 벌레 이렇게 깨 아니 이렇게 깨끗한데 아 나만 벌레가 계속 아니 왜 형만 벌레를 나만 있는거 아니지 아 야 결국 유효타들은 정찬성 선수가 홍신도 그래 홍신도 많아 유효타가 1층인데 도대체 오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ejemplo 여부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Despite ㅋㅋㅋㅋ ㅋㅋ 오여 gray 바로 코드리 나는 이게 뒷자리가 좋은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그래도 우리가 먹은 자리는 깨끗이 해야지. 본인은 씻었어요? 아니 나는 안 씻었는데 내가 먹는 자리는 깨끗이 해야지. 어쨌든 뭐 이해는 안 됩니다. 자기는 안 씻는데 이렇게 청소를 또 깨끗이 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이용을 해야 되니까. 뭐 어디 갔다 오세요? 계란. 커피를 먹은 닭이랑 알이에요. 한 개에 천 원짜리에요. 자 이거 계란 한 알에 천 원. 한 알에 천 원? 한 알에 천 원. 열 개 만 원. 아니 그 닭이 먹은 커피 값을 왜 저희가 내야 되죠? 그러게. 양계장 사자. 한 알에 천 원 열 알에 만 원. 한 알 만 원. 돈 제사 16만 원. 그렇지 만 원. 반만 생각해 그렇네. 계란 사려고 존재하려고. 닭이 먹은 커피 값으로 믿어내는 거네. 진짜로. 어. 특보번이 그러네. 이야 또. 이게 또 테이블로. 그러게. 어저께.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피는 거. 아 쟤이 똑똑하지. 야. 어저께 내가 피는 거 보여줬는데 그거 못 피우면은. 어. 잠깐만 있어. 네가 여기 잡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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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못 하겠어? 아 진짜 못 하겠어? 아 나 기계 이런 거 정말 잘 못 만져. 미키씨 이거 원상 복귀는 시킬 수 있는 거죠? 야 어저께. 응. ính 자고 일어나면은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이 찌뿌둥한 그런 느낌인데 숨에 걸리듯이? 숨에 있는거죠? 여기는 집에서 잔거같아 손가락이 왜 이렇게 왜왜왜왜? 아 맞다 왜왜왜왜 야 이 진짜 도섭진 않은 왜왜왜왜 와 내 이거까지 이거 다 와 진짜 야 이걸 니가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 이거는 진짜 중요한건데 주려고 했어 뭘 주려고해 야 얘기를 해 인마 사달라고 인마 이것도 내가 사준거거든? 근데 이거 내가 먼저 한거잖아요 내가 새로 사줬잖아 사준거 사준거고 내가 먼저 했잖아 인정 그거 인정 따라해가지고 자기도 안 아니 근데 이보호씨 계란후라이는 갑자기 왜 가져왔어요? 왜왜왜왜왜왜 조금 욕심났어요 미미랑 계란후라이 들고다니면 좀 더 웃었어요? 아니 이제 한번 시험해보려고 했지 그래서 안웃기면 버리려고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세다 진짜 그렇지 타인을 위해서 아니 근데 우리가 솔직히 이거 계란 커피를 먹은 계란인데 커피의 기운이 전혀 없네 저희가 아니 커피를 먹은지 안 먹은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알 수가 없는데 아니 커피 쿠폰이라도 찍어놓던가 그러면은 그러게 그럼 오우 와 다라라라라란 다라라라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어저께 구독 구독 누르면은 사진 찍어준다고 얘기했는데 다 검사왔어 여보세요? 아 근데 술 먹느라 바빴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희 빨리 갔다 와요 지금 안세요 아 안했구나 안했네 했어요? 지금 했죠? 어떤 사람인데요? 오요? 네 네 이제 이거 보면은 구독 한번 다 확인해야 돼 어 두사람이에요 이리 와봐 어마어마다라는 거 알거야 지금 아이들아 유튜브 안 하하하하 이게 제 최신폰이에요? 이게 뭐야 사장님하고 카톡으로 보내주면 돼 사장님하고 사진 한번 찍고 가자 자 이쪽으로 와야되는 건 전화한테만 되지 아니 내가 통화했어 자 셀카 오드 아 일반팀이에요? 자 하나 대박 대박 하나 둘 하나 둘 둘 좋았어 감사합니다 인기투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내려주세요 이거 다 얼굴 내려주시고 네 여성분들도 한 번만 자 그러면 뭐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스물삼이요 스물셋 어디서 오셨어요? 아산이요 아산 아산 알겠습니다 지구상에 이 남자 둘 밖에 없다 남자 둘 밖에 없다 남자 둘 밖에 없다 무조건 한 명이랑은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하하하 혼자 사는건 절대 없어요 아 혼자 사는건 없어 혼자 살면 안돼 혼자 살면 어 가족들이 큰일나 어 둘 중에 꼭 한 명이랑은 결혼해야돼 자 누구 선택하겠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데 선택해 그럼 아니 아니 상한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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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등을 봐 여기서 등을 봐 그림자 보이네 자 등을 보고 자 어 눈 감고 자 어 마음에 드는 사람 둘 중에 지구상에 둘 밖에 없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 뒤에 서주세요 한 명이랑은 무조건 결혼해야돼 다 뛰어 하하하하 5초 뒤에 5초 자 선택해야 돼 아니 둘 밖에 없어 아니 좋아하는남자도 아닌데 어때 아니 참..뭐야 아니 어디 가세요 자 자 두자 faj놈 creo 자 뒤돌아와 두세여 나 성 USina 안내 예 아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우리 개미핥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나마 나아서 그나마 나아서 어떤 점이 나왔어요? 말랐잖아 아 말라서 뚱뚱한 것보다 마른 게 낫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보시로 선택한 이유는? 마른 거 싫어해서 마른 거 싫어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안아주지는 마시고 여성분들이 많이 무서워하니까 들어가세요 좋아요 구독 도와주십시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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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